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하거든요. 검찰에 가서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어제도 잠시 몇몇 보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좀 노골적으로 검찰이 자기 입장을 밝혔네요. 검찰에 출두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 조사에 응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대장동 미래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이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시종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수사로 매도한다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사실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수사관들하고 이렇게 조서를 꾸밀 때 보면 대개 사실관계를 묻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사실관계를 맞다고 안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2월 2일 날 피의자 측은 수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제기한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나를 매도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사실관계를 전혀 인정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씨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잘 알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전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동을 했지만 어떤 종류의 뭐죠 수사팀이 무조건 저녁을 먹어야 된다고 했다는 이재명 대표 측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늦게 조사가 이루질 것을 고려해서 식사할지 의견을 물었고 이재명 측과 의견을 조율해서 식사를 한 것이다. 저희가 지시한다고 식사하고 안 한다고 안 드시는 관계인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시간을 많이 때웠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전혀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이재명 씨는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멘탈은 참 슈퍼값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부탁을 했네요. 다음 조사에서는 2차 소환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사자를 통한 확인이 불가피한 질문에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적극적 소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슨 이런 기대를 필요할 수 있겠지만 협조할 수 없는 사람이죠. 협조를 전혀 할 의향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참 지루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권은희님께서 선거장난 질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사건이 너무 커서 손을 못 쓸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무관심하지 않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신 건 괜찮습니다.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뭐 국힘당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씨 국힘당 이번에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아주 깊은 겁니다.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반대가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한국의 지도청들로부터 선거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희망적인 생각은 가질 수는 있지만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그러면 매사를 다 실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뭐 그렇게 유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검사 생활을 잘 보호된 조직에서 한 30년 40년 하면 시중에 자영업자보다도 세상을 냉철하게 보는 능력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폼 잡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뭐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명하달 위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면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에서 30년을 지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거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만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뭐죠 그냥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이 산적해가지고 뭐 좀 더 있으면 좋아질 겁니다. 그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판단은 판단이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판단에 옳고 그름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